박쥐 인생 편복지역 또는 편복불참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편복은 박쥐를 의미하는 한자다. 박쥐구실 혹은 박쥐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문헌설화는 기문과 수노지에 실려 있는데 수노지에는 박쥐구실이라는 속담을 풀이하는 형태로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설화가 당시에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새들끼리 봉황을 축하하는 잔치에 박쥐만 빠졌다. 봉황이 박쥐를 불러놓고 네가 내 밑에 있으면서 어찌 이리 거만할 수가 있느냐고 꾸짖었더니 박쥐가 나는 네발 가진 짐승인데 너 같은 새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고 하였다. 그 뒤 기린을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져 네발 짐승들이 다 모였으나 박쥐만이 오지 않았다. 기린이 박쥐를 불러 또 꾸짖었다. 그러자 박쥐는 나는 이렇게 날개가 있는데 네발 짐승들의 잔치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냐고 하면서 날개를 펼쳐 보였다. 날짐승들이 모인 봉황의 잔치에 박쥐는 들짐승이라는 이유로 가지 않았으며 들짐승인 기린의 잔치에는 날짐승이라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자기 이익과 편의에 따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가리켜 박쥐에 비유한 것이다. 새와 짐승들은 모두 박쥐를 외면하였다. 새도 짐승도 아닌 박쥐들은 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새와 짐승들이 노는 낮에는 동굴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새와 짐승들이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간 저녁이 되어서야 밖에 나와서 놀았다. 주때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은 외롭고 쓸쓸한 처지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박쥐 이야기는 설화에 불과하다. 실제로 박쥐의 성격이나 행위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는 박쥐의 생김새와 생활습관에 기인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는 바로 박쥐 같은 인생을 사는 한심한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고자 만들어진 이야기인 것이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 간에 붙었다 쓸게 붙었다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과거 모 정치인의 예를 보면 자신이 대권을 위하여 A당에 붙었다가 대권 후보 경선에서 패하자 탈당하여 B당으로 당적을 옮겨 다시 대권 후보에 도전하는 작태는 정말 구역질라는 추잡한 모습이었다. 그런 지저없는 행동을 해서라도 꼭 그렇게 대통령을 하고 싶을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예로부터 국가의 안위는 뒤로 한 채 당리 당략으로 파벌 싸움만 일삼다가 외침을 당하여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천신망고 끝에 다시 찾는 역사를 되풀이해왔다. 그러므로 정치인들부터 정신을 차려야 한다. 세계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여 한 발 빠른 정치로 국가의 안위와 안녕을 기하하고 발로 뛰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회의 시간이나 모임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폭언이나 폭력도 불사하며 회의나 모임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 있다. 회의란 그 단체의 공익을 위한 어떠한 결론을 내기 위한 수단이므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전체의 분위기를 위하여 아쉬운 마음을 다음으로 미루는 인내심이 필요한 자리이다. 회의 시간이나 논쟁 시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평소 책임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불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맡은 바 일을 등한히 하게 된다. 여건이 맞지 않는다느니 작업 환경이 좋지 않다느니 장비가 노후되었다느니 인력이나 자원이 부족하다느니 하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한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그 책임을 전가한다. 회의 시간에는 가장 적극적인 듯 자기 주장을 펼쳐 보이지만 말로만 떠벌리는 행동 없는 그 태도는 영락 없는 박쥐 인생이다. 주때 없고 지조 없는 행동으로 자신의 얄팍한 이익만 추구하는 박쥐 인생이 되지 말자.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성공의 열쇠는 바로 좋은 매너와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자.